1. 복된 아침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인사할 때 당신의 미소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고 살짝 미소지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 때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가 흐르기를 저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저님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여러분의 모든 영혼에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령과 그를 그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강한 용사여 4차원의 용성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차원의 영성 포스트 디멘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각각씩 들었을 법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성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삶에 적용하면서 내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생활에 돌파가 이루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움켜쥐게 할 수 있게 해서 많은 그런 훈련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또 그들의 생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 속 흘러가는 걸 제가 봐요 믿음이 아직도 시시하고 믿음이 아직도 연약해요 그럴 때 다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밥 목사야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 그 영혼들에게 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에 적용해서 자기 삶의 한계를 뒤집어 업고 한계를 돌파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이 시간에 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하며 초원합니다 그러길 원하는 분 박수는 그만 그리 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갈 때 말씀을 붙들여야 됩니다 아멘 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지만 그 말씀이 내게 믿음 되지만 레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먹을 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기회란 말이에요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확 붙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가자 성도들아 이 시간은 내 삶의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올지 몰라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내 삶의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올지 몰라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내 삶의 기회를 지나가면 다시 올지 몰라요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올지 몰라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내 삶의 기회를 지나가면 다시 올지 몰라요 마음을 발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세 성도들아 이 시간은 내 삶의 기회를 지나가면 다시 올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죠 아멘 내가 붙들어야 된다 말이야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영적 세계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4차원 포스트이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건데 1차원은 선의 선 그냥 선으로 연결된 거죠 2차원은 평면이에요 3차원은 입체죠 3D 영화 보셨어요? 갑자기 막 여기 나비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의 세계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안술받으러 왔는데 그냥 귀신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힌대요 그런데 밤에 잘 때 나타나고 그랬더니 아니래 잘 때고 눈을 떴을 때고 상관없이 자기를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술로 해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포스트이메이션이죠 영적 세계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께 우리 법대 교수님 그리고 판사 법관으로 계시고 그리고 변호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습사님이 오셔서 잠깐 간증하셨는데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병실에 놓어 있으면 내가 너 이렇게 문 열어놨지 않냐 좀 뛰어내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문 열어놨으니까 문도 내가 친히 너를 열어놨으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되잖아 뛰어내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도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실제라 그 말이야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그래서 주님의 귀신들이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그렇게 공격해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찬양이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홀로 있게 마시고 부영같이 태소서 아버지와 형같이 돼달라 이거야 그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 엄마 닮은 딸을 이루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 딸이 또 또 교통사로 갑작스럽게 떠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졌다고요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듣는 순간 나하고 똑같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하고 우리 형 데려가시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 안에서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눈물이 흘리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용사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리는 인생을 시시하게 살다 맞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코프소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전쟁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전쟁이 끝나느냐 주님 오실 때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휴라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무기를 주셨거든요 그 무기만 갖추고 무장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적을 통해서 지금 10주간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한 용사 시리즈 10탄이잖아요 우리 절대로 쫄짱구로 살다 가면 안 돼요 강한 용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교가 돼야 돼요 장교라면 나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명령할 때 천사들이 수을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도와 우리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를 수정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수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영적 장교가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26주년이 되고 기평과 함께 8주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설립 기념 축제가 돌아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찡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고 한 분 한 분 내가 손붙들고 울고 싶어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낸 성도들 저는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사람이 어느 한 교회를 등록할 때 그냥 등록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이 자기의 일생이 아닌 영혼을 나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께 제 일생뿐만 아니라 제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목사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등록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고 그런 걸 생각할 때 한 분 한 분이 내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껏 매주마다 새로운 영호들을 한 주 한 주 보내주셨어요 어느 때는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토해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어떤 분을 보내주실 건가요 교회가 커질 때 한두 사람 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은 자기 일생을 자기 영혼까지 지도를 받겠다고 그리고 이끌어 달라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토요일 밤 잔들 때 꿈으로 저게 보여주셔요 왜 그 다음날 올 사람을 내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주일날 아버지 있으면 그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저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가 내일 네가 만나는 새로운 영혼은 그 사람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지금부터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설프게 종교 행위나 하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서 패하고 눈물이나 흔들고 그리고 가볍게 사람이 일어나 받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런 영혼으로 끝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번 한 번을 영적 강자로 만들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주목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떨어진 라디오도요 보고 들으면 실감나요 라디오를 왜 보고 들어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누님이 그걸 독차지했어요 라디오 이방저방에서 이제 잘 때 밤을 잊은 그대를 듣고 싶은데 우리 누님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방이 다 따르잖아요 그러면 누님 나도 좀 들으면 안 돼? 그러면 누님 방에 자려면 왜 남자가 누님 방에 자냐고 쫓아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크게 틀을 테니까 네 방에서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크게 들리는데도 보고 들여야 실감이 날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좀 멋있게 다듬어 준 이유는 보고 들을 때 질리지 않도록 혹시 저 질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 목사 한 10년 봤더니 질리그만 혹시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수염을 길었다 잘랐다 하는 거예요 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도 볶았다가 앉아있다 밀어버렸다가 다음 달에 저 머리 밀어버립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왜 밀어버리냐고 질려버릴까봐 음 수연만 안 기르면 됩니까? 하하 우리 서당놈님이 감동이 계속 있으셨구만 여러분 저는 그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참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좀 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땅바닥에 그 마을 앞에 땅바닥에다가 그냥 혼자 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장님이 이렇게 밭에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을 보고 김홍도가 환생했다고 그랬다니까 한여행원사는 왜 비웃는 거야 분들이 그러다 쓰고 이제 학교를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냥 미술시간에 그냥 그쪽 그쪽 다른 친구들은 크레파스를 36색깔을 가져왔어요 좀 사니까 나는 여덟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크레파스가 싼 거니까 그런데 여덟 가지 색깔로 그린 그림을 보고 교장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비웃는 것 같아 그래서 학교대 대표로 나가면 그 그림이 이제 군수님이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가 군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군 대표로 나갔더니 토지사님이 놀라갖고 저는 어떻든 미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대학을 가려고 했더니 종록색약이라고 대학 입학 불가랍니다 신체검사에 떨어져요 그래서 대학을 미술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붓을 들게 했습니다 무슨 붓이냐면 믿음의 붓입니다 그 믿음의 붓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감 예수의 피를 찍어다가 사람의 심장 속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다른 붓을 들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붓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물감을 찍어서 지금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그 그림을 화려하게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쟁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언어를 그림으로 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청중 흡입력이 있는 목사입니다 청중들을 끌어당겨요 확 빨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빨아들입니까? 그림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물감을 찍어서 심장 속에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자기 심장 속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심장 속에 그려진 그림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그려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드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마음의 그려진 그림을 보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가야 돼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조영필이 불렀던 노래예요 조영필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 저는 서울을 그렇게 동경했던 사람입니다 박고랑에서 흙을 깨다가 꽃갱이 던져버리고 그 흙고랑 속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 서울 좀 보내주세요 저 서울 좀 보내주세요 서울에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예매하지 않으시고 저를 서울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 박병덕이는 노래만 시키면 나는 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 그래서 지금 이장님이 됐잖아요 저는 서울연구원께 담임 목사가 되고 나는 노래만 시키면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부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 나는 구네로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비극적인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을에 가버린 사랑 부르면 가을에 헤어진다니까 여러분요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평상시 하는 말 내가 꿈꾸는 그 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4차원이란 말이에요 포스트 디멘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포스트 디멘션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워요 왜 북한이 어려운지 아세요 거기는 독재라 꿈을 꾸질 못해요 꿈을 꾸지 못하니까 나라 전체가 꿈을 못 꾸잖아요 꿈을 꾸 수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포스트 디멘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오직 내일 한 끼를 또 먹었으면 좋겠다는 꿈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마음껏 꿈꾸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붙들고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저는 은빛 날개를 타고 열방을 향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날마다 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전 세계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꿨거든요 날마다 꿈을 꿔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그 아프리카 그 어떤 그 오지라도 정말 초창기 때 우리 아프리카 다닐 때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냥 얼마나 힘이 드는지 먼지가 막 그 길을 가면 막 하루 종일 먼지를 마시고 다닌 차가 얼마나 막 길이 험한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앞에서 길을 만들어요 나수로 막 칼로 막 나무 막 비고 막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타이어가 다 망가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지에 가면 우리가 살려야 할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꿈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힘든데 힘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저는 알아요 사업하면서 참으로 이거 지금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가정에 이 지출에 손만 쉬어도 나가는 지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더 큰 짐으로 내게 안겨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10원 하나 없이 시작했잖아요 오히려 있는 거 다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다 드렸어요 단칸반 보증금도 드리고 결혼 반지식에 다 교회 드려버리고 맨몸으로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스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야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반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늘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러면 뭐냐 현우야 너는 나 자리에 앉아지지 않겠냐 나 아무것도 없어도 찬양합시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는 강하시며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나 아시네 나 어두울 때 나 어두울 때 주빅 되시고 주빅 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이 되시네 나 슬픔에 참기요 나 슬픔에 참기요 낚심될 때 낚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나를 붙으셨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낚심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주의 팔 여러분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다 있으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 말씀 붙들며 모든 것 소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스트 디머션이란 이 말은 아이스타인이란 사람이 가장 먼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물리학적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공간이 있는데 그 개념을 초월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4차원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초월한 세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낮은 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4차원의 세계를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걸 알든 모르든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 사용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사용하기만 하면 영적인 판도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악의 세령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무엇을 방해하냐면 네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그것들이 능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혹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당인목사인 저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영적 이 포스트 디멘션을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자여 사용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송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람들보다 다 영을 알아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 것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누워있는데 나는 꿈꾼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기도 하고 무엇에 쫓기기도 하고 네? 네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영적 세계를 간접적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이 꽃들이 지잖아요 벚꽃이 지고 목년이 지고 그리고 라일락이 펴요 정말 이 나일락의 향기는 이 봄에 나는 나일락을 너무 좋아해요 향기가 너무 좋아 지난주에 나일락을 꺾어서 4층에 카페에 갖다 놨더니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향기가 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고 나일락 꽃피는 봄이면 우리 손을 잡고 걸었네 너무 좋으나 그래요 음 나일락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네 또 나일락이 치면 또 다른 꽃이 피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 가운데 피는 꽃 설중매가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우리 또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큰 소문했는데 바위가 막 귀한 계벽같이 설악산에 금광산에 계벽처럼 생긴 데다가 난을 한 네 개를 붙였어요 그게 풍란이라고 우리 우리나라의 자생대한 난이래요 네 풍란을 붙여가지고 들지도 못한 그런 귀한 계벽같은 것에 붙였는데 그냥 앉아서 설악산 보는 것 같아요 네 저 입구에 갖다 놨으니까 한번 보셔요 설악산 가서 볼라나 어쩔라나 어떻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네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냐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용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요 네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전도해야 되는 게 그 어떤 영혼들은요 이미 이근고구마 돼가지고 전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휴 내가 어?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지를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눈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의 신비를 연구해 보셨어요? 네 이 혈관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아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셨죠? 네? 지구가 4만 2천 킬로 정도 되는데 네? 지구를 한 바퀴 돈다니까요 더 돌아 그런 혈관이 그렇게 몸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체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베마가 진화되어졌다고 천천만만이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지의 천체가 너무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지의 신비 예 요수아가 아말렉을 칠 때 큰 우박이 내렸다고 그랬는데 그 우박이 우리나라에는 그냥 우박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 영어성경에 보면 스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구에서 그 뭡니까? 그 막 그 별들이 깨져가지고 내린 온속들이 내린 거예요 그게 우박처럼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얼마나 돌파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이 하늘이 무너지고 더 크게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야 믿는 사람 박성아 그라리 그라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바를 말하라 다 같이 믿는 바를 말하라 제가 언젠가 간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그 최초에 그 방송 기독교 방송사가 생겼는데 그 동양 그 TV라고 있었어요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그분이 장로님이 사장인데 크리스찬 TV라고 하나를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cts cbs 나오기 전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찬 채널이 하나 생겼는데 그 방송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됐고 그 뒤부터 계속 제가 이제 기독방송에 모든 방송에 출연하게 됐죠 그런데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면 어마어마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 저의 기도를 받고 싶다 뭐 또 설교 테이블 구입하고 싶다 이런저런 전화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수많은 전화 중에서 그런 한 통의 전화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새벽에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목회가 힘들고 지하실 하나를 얻어서 목회를 하는데 예 성도들이 예 예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몇 명이 있던 성도 다 떠나고 예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는데 사모가 아침밥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식사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숟가락을 들다가 여보 불렀대요 자기 아내를 네 자기 부인이 네 그렇게 자기를 보는데 눈동자가 말 쳤는데 그 이쁜 눈동자를 자기를 보는 눈에 차마 여보 나 오늘 목회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자기 하나 믿고 주의종이라고 시집온 그 사모에게 네 교인 하나 없어도 그래도 목사님 네 제가 기도하니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모에게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랬대요 그냥 불러봤어 그래서 이제 멋져가지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에 제 설교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면서 제 설교를 들었는데 사모 몰래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 오늘 제가 오늘로 목회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고 제 집사람 사모에게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입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나와서 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때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 찬양을 했대요 네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울면서 그 찬양을 하더래요 네 근데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네 네 지하실에 네 물을 퍼내면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네 네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네 그 뒤에 한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목사님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찰나에 내가 텔레비전을 틀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나에게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목사님 다시 한 번 일어서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목회하길 원하는데 목사님 설교 테이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주부 쓰레기라도 혹시 버린 게 있으면 설교 준비하다가 온 거라도 버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이렇게 마치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 제 10년치 설교를 가져갔어요 아니야 10년치 한 5년치 설교 그때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설교 테이프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한 5년쯤 됐을 때거든요 네 그거 네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그대로 제가 메모를 하고 듣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네 저도 다 선배 목사님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한 설교니 무슨 네 그게 뭐 네 있겠습니까 부족한 목사 설교지만 목사님에게 은혜가 됐다면 받은 은혜로 전하십시오 그랬어요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던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느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기억하세요 3년 전에 암흑의 목사인데요 아우 기억하다 마다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 기쁜 날입니다 네 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송파구에 7층짜리 빌딩을 샀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걸 메모해가지고 네 그 기도함에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헌신이 들어오고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7층짜리 빌딩을 그것도 송파구에 여러분이 송파구 어딘지 몰라서 안 놀라는 거예요 잠실 롯데월드가 있는 곳이에요 땅값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7층 빌딩을 산 날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사님이 제 설교 속에서 이 영적 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포스트 디멘션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있으신 그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생각입니다 다시 생각 여러분 이건 4차원의 구성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생각을 해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생각을 안고 삽니다 손 들어 보세요 멍 때리는 순간에도 뭔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의 길을 잘 잡아야 돼요 생각이 되는 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해야 돼요 복음해 주는 능력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되 복된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의 길을 잡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고 영으로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화이다 그랬어요 제게 다 들으세요? 육신의 생각 5만 가지 육신의 생각을 해요 네? 네? 하여튼 사업을 한 사람도 망하는 생각도 하고요 문 닫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장사를 하면서 아휴 내가 문 닫을 것 같아 생각을 해 그러니 문 닫지 않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망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 암이 좀 크게 해요 생각이 지배를 당해야 된다고 나는 잘 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할 것이다 네? 네?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통해서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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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꼬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놀러 갈 생각하니 이런 노래까지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에베당에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반짝이는 권사가 소희 권사인데 나는 반짝이 입고 이렇게 우리 소희 권사 오는 곳은 너무 예뻐요 가장 센 반짝이를 입고 오시라고 소희 아시겠어요? 소희는 아침에 뽕도 드리고 와 그럼 내가 안수하려면 자기가 뽕 비싸게 드렸는데 왜 자꾸 눌렀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소희한테는 안 눌러 나도 매너가 있는 목사지 일부러 뽕을 드렸는데 어떻게 내가 눌러 그냥 살짝 얹어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에베당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돌파할 꿈을 꾸고 생각을 가지라고 말이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진 이유가 여러분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말 전에 이렇게 말해요 땅이여 들으라 그럽니다 땅이여 들으라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릴 텐데 이들은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지향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나는 망할 거야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동업을 하면 망하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동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본이 부득하면 동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업한 사람의 차를 마시면서 말을 들어보세요 자꾸 말을 해봐 그런데 그 말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동업하면 안 됩니다 동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먼저 고쳐놓으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꿔요 늘 생각을 합니다 내게 위대한 만남을 줄 것이다 시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붙일 것이고 재정도 붙일 것이고 나를 위해 준비한 건물들이 수없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교인 세 명밖에 없는데 목사가 잘생겼다고 한 명이 떠났어요 본인이 떠난 건 아니지 신랑이 못 가게 했지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질리게 하지 않게 해서 생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나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꿈꾸게 했다 그림을 그리게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네가 20년 전에 뭘 할 것이냐 그림을 그려보라 했을 때 제가 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텔레비전을 그려놓고 텔레비전에는 내가 설교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20년 뒤에 제가 35세부터 방송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꿈꾸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고 말이야 난 너무 기절하게 놀랐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마음의 하판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그려놓으세요 잘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능력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림을 그려놓으시라니까 어떤 모습으로 20년 뒤에 살 건지 여러분 노후 대책이 안 돼서 상관없어 여러분의 노후는 너무 평안할 거야 너무 안전할 거야 자식들이 효도하는 모습을 그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뜨겁게 효도하는 모습을 나는 날마다 그려요 그리고 말로 해요 우리 새끼들은 난 효도할 거라고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효도받아 내가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뭔가 했더니 노후에 효도받는 사람이 축복이도 마 네 효도를 안 받고 싶은가 아멘이 박엘셀 해버리네 실제로요 그 엄마 아빠지가 아프다면 막 벗은 발로 쫓아오는 딸 아들 아들 놈들은 그런 놈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뭄에 코너도 있긴 있어요 그냥 맨발로 쫓아오는 우리 엄마 아빠 아프다고 그런 자식들을 둔 부모는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리세요 맨발로 막 딸이 막 엄마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엄마 건강해야 돼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달려오는 생각을 하시라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을 멋지게 가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디멘션은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 믿음이 뭐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계란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꼴리아시 꼴리아시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꼴리아스를 때려 부수잖아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위가 깨져버리잖아요 믿음의 선진인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박수로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비를 멈춰봤습니다 죽은 자 살려봤습니다 소경 기모그리 고쳐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에 믿는 자는 능체보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는 이 믿음을 가장 최고의 의사는 믿음의 의사입니다 다 같이 주여 믿음의 의사를 주옵소서 이 믿음의 의사를 탐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의사를 탐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의사만 가지면 저는 믿음의 의사를 가졌어요 저에게 있는 믿음의 의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믿어지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사암경에 가고 싶잖아요 저 번당으로 삼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LA에서 써니채가 날라왔잖아요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밤에 간증하실 분이 있어요 써니채 할리우드의 최초의 기획사 운영하시는 그래서 장동권이를 할리우드에 심고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을 한국에 데려오고 이런 모든 걸 하신 어마어마한 기획사 대표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믿음의 의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는 LA에 5만 명이 넘는 한인들만 거의 1천 명 가까운 노후자들이 많대요 한 8만 명, 9명이 노후자인데 그 노후자들을 먹여 살리는 마마 노후자들의 엄마라고 소문난 마마채 이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의사를 가지니까 호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동양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대단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냐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한류 케이팝 보면 너무 놀라요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춤추는 보면 진짜 어설픈 거 있죠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너무 어설픈 거예요 우리나라의 케이팝 댄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열광을 해버리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인정이나 했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게 다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선교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진 때문에 이 나라가 만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북한이 핵을 위협하고 그런 4대 강국이 그냥 우리 둘로 쌓여서 어마어마한 위협을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하시니까 믿는 사람 박수용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불가능한 건 없어요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꿈입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끝없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드리머가 돼야 돼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대로 붙들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1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를 데려가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어제 유니스라고 하는 한 그 할아버지가 시드니 광장에서 매시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천국에 간다면 지금 당신의 영혼이 이곳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열매를 몰았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예수 믿으셨나요? 저는 시드니에 어디 주제원으로 갔다가 거리에서 한 할아버지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영혼이 지금 떠난다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회개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가 확인한 것보다 14만 2천 명 그 할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이제 누워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수소문에 쳐다 가서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할아버지예요 그 얘기를 해뒀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그냥 거리 광장에서 외치는 것만으로 14만 2천 명이 구원받았는데 제가 여러분 20년 동안 방송 설교하고 100여 개국의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100만 명 왜 구원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능히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꿈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여러분 충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꿈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을 보면 가끔씩 내가 가슴이 쿵쿵거려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말할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면도칼 가리고 입을 좀 찢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입을 좀 찢어야 되겠다 내가 찢을 수는 없잖아 내가 착한 복사라 찢는다고 했지만 한 번도 찢은 적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안 된다고 말하세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냐고요 왜 언어를 이게 4차원의 영적 세계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마지막 언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성도를 바꿀 수가 없다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 이거야 꿈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고 믿음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더라 그 말이야 이 네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한계를 돌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잘 된다 말이에요 다시 나는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내 인생은 멋지게 펼쳐질 것이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 가정은 복될 것이다 나는 강간하다 내 노년은 화려하게 끝날 것이다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박수령과 그릴 그릴 형을 놓여 믿음 들으러 낼 지어다 박수로 박수 박수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손폼에 나가면 여러분의 삶과의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두 손 벗도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